자, 내가 이거 두 개를 꺼냈어 뭘 거 같아? 들지름을 매실청 자, 이제 김진왕장으로 갔죠 뭐 알고 있으면서 음, 맛있는데 이거 한 포기? 한 포기만 해 오, 맛있겠다 들기름을 듬뿍 자, 이렇게 많이 넣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넣어야 돼 몇 시 정도?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싶을 정도로 넣어야 돼 음, 자박하게 좋아 끝! 엄박싱을 시작한 것입니다 카무트쌀 백미와 3대 7 비율로 하면 부드러운 식감과 톡톡 씹히는 식감을 동시에 맛볼 수 있습니다 고대 원시 곡물이래 어 맞아 이집트에서 생산했던 고대 곡물이래 그래서 53종의 다양한 영양소 풍부한 신비의 곡물이랍니다 그리고 GI 수치라고 해서 먹었을 때 혈당이 나오는 그 수치인데 이게 40 그리고 귀리가 54, 55, 현미가 56 그리고 백미가 79, 거의 절반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이 운동 안하는 사람들은 식이조절이 필요하니까 혈당 조절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이 좀 좋지 그런 분들한테 그리고 이게 식감이 되게 톡톡 튄데 먹어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애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식감이래 애들도 이게 할 때 이 정품 노고 이건가? 이 정품 노고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현미에 섞어 먹어도 나쁘지 않겠다 원래 현미 이렇게 섞어 먹어도 된대 그래? 그래? 응 현미에서 m 먹으면 어떻게 했다 이렇게 많이?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이건 여자아이니 왜요? 간장 수심 수심 , 소금 아이스크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쿠쿠입니다. 백미. 쿠쿠가 맛있는 취사를 시작합니다. 이쁘게? 썰기. 도망간다. 우유, 나의 성이. 우유, 하늘, 그릇에 소금이. 이렇게 잘 어울려. 그런것이 아니라, 소금이. 매일 저녁에 저녁에 시원한 모습을 좋아해요. 그리고, 나는 당신에게는 시원한 아이스크림이. 제가 맛있는 백미밥을 완성하였습니다 밥을 잘 저어주세요 알록달록하다 뭔가 이쁘다 색깔이 옥수수 색깔 같아 되게 맛있어 보이지 않아? 이거 한 6대4 비율 같지 않아? 좀 많이 들어갔어 고봉밥이네 밥 잘 됐다 음 톡톡거리네 진짜 식감이? 응 톡 터져 괜찮네 5대5 밀로 해도 되겠다 괜찮지? 안 딱딱하고 안 꺼꿀꺼꿀하지 먹어봅시다 밥부터 먹어봐야지 맛있겠다 톡톡치즈 맛있다 이거 현민처럼 까끌거리고 이런 게 아예 없네 음 음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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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아까 더 부드럽게 먹으려면 뿔리라 그랬는데 20분 정도? 응 20분 응 그러면은 어르신들이나 애들이 더 잘 먹을 거 같긴 해 근데 난 이 식감이 좋다 나도 응 맛있다 우리 추가 됐어 쌀 하나 더 이거 카모트 이거 섞어 먹자 맛있다 우와 진짜 맛있다 밥도 맛있고 김치도 맛있고 김치 오랜만에 지저먹는 거 같은데? 진짜 오랜만에 지저먹지 응 김도 맛있어 응 김도 맛있어 응 짜자 노을루 짜파게티 저의 treats 맛을 만드는 거 같다 맛있어 이거 팬이도 먹었던데 맛있어 맛있어 이거 팬이 벌어졌던다 맛있어 맛있어 이거 팬이 벌어졌던다 응 커트를 좀 더 넣어서 먹어야 겠다. 근데 더 고소할 것 같애. 씹는 맛이 있어. 응. 씹는 맛이 있어. 응. 김에다가. 이거 이따 이놈에 먹으려고? 같이 먹어야지. 진짜 맛있다. 이렇게 커? 응? 먹어봐. 이렇게 커? 맛있지. 이 김치찜 엄청 잘 됐어. 밥도 잘 되고. 어떱니까? 매워? 뜨거워? 매워. 어때? 이 맛이야? 천국이 맛이야? 어때? 맛있어? 너무 맛있어. 맛있지? 봐봐. 맛있다. 진짜 맛있어. 나도 국물을 넣어서 비벼서 김을 싸먹어야겠다. 진짜? 응. 천국이. 천국이 맛이야? 나 그냥 먹어볼래. 그냥 먹은다고? 응. 어때? 기도가 먹고. 나 먹어봐. 응. 여기 떠가지고 먹어봐. 진맛이지 진맛. 응. 국물에 먹어. 비벼 먹어. 진짜 맛있어. 클라스 클라스 클라스. 잡아줘. 응. 맥주지 진맛. 조리하나. 마요endas 정×5 안녕하세요. 맛있다. 뱅이 버섯잔 맛있어? 뱅이 버섯잔 음 왜? 맛있다 맛있다 됐어 이거 또 빌려먹어 엄마 근데 나는 이거 이렇게 말고 응 진짜 국물 이거 엄청 많이 해 항상 이렇게 많이 먹어서 그냥 먹고싶어 김치 국물이야? 응 이렇게? 비빌 수 있어 혼자? 응 맛있어 끝이야? 국물 한방울 안 남기고 먹네 고고야 김물? 김물? 이게 진짜 김이야 에? 네? 이두가 먹는거 가짜 김이야 ㅋㅋㅋㅋ ㅋㅋㅋㅋ 밥 밥을 올려서 음 이렇게 밥을 올려서 납작 이두가 그냥 납작 납작 이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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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도 맛있고 반찬도 맛있고 아 엄마 엄마가 물도 맛있고 김이 엄마 김을 찢어서 가로로 찢어야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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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을 올려줘 몇뒤 잘 못먹건데 빨리 물려줄게 엄마가 이렇게 먹어봐 응 엄마가 먹어봐 응 맛있어? 응 엄마 김치 싸서 먹을래 조리김 아닌데? 엄마네 이것봐 여기 김치에다가 맛있겠지? 맛있겠지? 사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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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응 어? 김 묻었다 잘생김 어? 진짜 김 묻었어 못생김 어? 김 묻었다 무슨 김? 무슨 김? 아 대박 으응 진짜 쒸 김 남자 ран애기를 올려줍니다 뚜껑 잘라줍니다 소금을 잘라줄게요 슬픈 edited by 너무 맛있어? 다 먹었어 너무 맛있어? 더 줘 이따 또 먹을거지? 카무토쌀을 위하영 간식살 고맙습니다 간식살 고맙습니다 간식살 고맙습니다 구독좋아요 알림샷 안녕 또 먹었어 다음에 또 먹었어